창사한 지 75년이 된 3.1지학이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증권과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올해 3.1지학의 매출액이 1,800억 원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수익성 개선과 함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KF투자증권이 전망했습니다. 그동안의 매출 추세를 보면 이번 증권사의 전망은 상당히 이례적인 편인데요. 2019년 1,207억 원, 2020년에는 1,227억 원, 작년에는 1,345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긴 했지만 증가율은 완만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전망대로 올해 매출액이 1,800억 원까지 늘어나면 3.1지학 매출 성장률은 34%로 훌쩍 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이 같은 급격한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단초는 지난 1분기 실적인데요. 별도 재무재표 기준 매출액이 4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2% 증가했습니다. KF투자증권은 3.1지학의 고속 성장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처음으로 매출액 2,000억 원을 넘어서 2,335억 원까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신약 도입 등을 통한 제품 확대와 내년 초부터 본격화될 저만제 CMO 사업 즉 위탁 생산 사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이끌 핵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베트남의 세워지는 저만제 CMO 즉 위탁 생산 공장은 오는 8월에 완공돼서 내년 1분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3.1지학에 따르면 베트남 CMO 공장 생산 능력은 연간 2억 개 매출 규모로 보면 약 1,5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KF투자증권은 주력 사업인 의약품 판매로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한 데 이어서 3.1지학이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해외 저만제 CMO 공장을 구축한 만큼 앞으로 외형 성장과 함께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주가 상승도 동반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5.1지학과 함께 의미 있는 예정입니다. 5.1지학은 있으나 3.1지학과 함께 의미 있는 곳으로 남은 시각워지는 것이체국입니다.